문 열어 죽여버리기 전에 문 열어 최영동 열어 너 내가 여고 들어가면 내 손에 죽어 열어 내가 너 말고 괴롭히게 했던 모두 속에는 김탄도 포함이었어 물론 나도 포함이었어 난 저거 같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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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손을 대 미친 새끼야 어디까지 갈거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차은상만 건드리지 말랬잖아 네가 차은상을 놔야 내가 차은상을 안 건드리지 내가 경고했잖아 차은상 지키지 말라고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지겹다 정말 그래서 넌 끝까지 가겠다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난 너 하나 이겨먹자고 엄마랑 마지막 식사도 놓쳐줘 그래서 널 볼 때마다 내가 날 죽이고 싶은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끝내 그만 좀 징징거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돼 어른인 척 하지마 토할 것 같으니까 난 네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도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도 너희 엄마가 떠나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어 이 최선이 언제나 날 열받게 하는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 하나 불행하게 만들자고 너까지 불행해져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해 새끼야 넌 너만 변하니까 좋냐 더 큰 썸 지랄하지 말라고 약혼을 깼어? 넌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을 거잖아 야 지금 가서 꿇어 아니 이번에도 자자 무릎 꿇려라? 네가 하는 건 더 큰 싸움이 아니라 무모한 싸움이야 넌 그런 무모한 싸움이라도 해봤어? 꿀리면 꿇는 거지 근데 다시 일어나면 돼 자꾸 일어나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날이겠지 넌 그냥 거기 있어 최영도 난 이제 거기 없다 이 싸움의 주제가 너니? 이럴 거면 내 입단속은 왜 시켰는데? 죽어도 안 깐다더니 왜 갑자기 맘이 바뀐 건데? 안 바뀌었어 그럼 정교생 다 듣게 방송은 왜 했는데? 아주 잠깐 누구 좀 본 거야 싸운 건 미안한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다친 데는 없어? 어 대체 니들은 왜 맨날 싸우는데? 너 때문이잖아 우리 지금 삼각관계인 거 모르겠냐? 다 나 때문만은 아니잖아 안 속내 난 아직 후회하는 중이고 영도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중이야 그렇다고 내가 나랑 싸울 순 없잖아 그러는 넌 내가 뭐 너 알잖아 김탄이 너한테 죄 없다는 거 내가 알기로 김탄은 단 한 번도 너한테 희망을 준 적이 없어 정략 결혼에 룰을 깬 건 너지 정략인데 집착하고 매달리는 건 반칙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넌 김탄이 용서가 됐디? 네가 김탄보다 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냐고 나도 그런 거야 그냥 우겨보는 거지 뭐 연애는 너랑 최영도 둘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밀당이 또 없지 교복 입었네 이거 네가 빨았냐? 그럼 누가 빨아? 옷감이 많이 상했던데 설마 손빨래 있냐? 벗어 지금? 여기서? 어디까지 해? 다 야 싹 선배님 지금 방송실 갔다 왔어요 문짝 다 나갔어요 선배님 언제 끝나세요? 다시 걸게요 야 윤찬형 너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할 윤찬형 너 정말 일할 거야?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일해? 야 윤찬형 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아아 피가 많이 나고 있어 아 아파 아 아파 피 나 부탁 있어 나 내일 드라마 오디션이 있는데 대본을 명수 작업실에 놓고 왔어 이제 거기 못 갈 것 같아서 네가 좀 갖다 주면 안 될까? 그럴게 근데 너 괜찮아? 너도 나 우습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아 이 학교 애들은 누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도 넘겨짚어 다들 잘못 컸어 사과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찾으면 전화할게 너 내 번호 알아? 응 알아 미안했어 예술이 집 여기 있대서 대신 가지러 왔어 최영두 최영두 이거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누가 뭘 좀 부탁해서 그래? 못 찾아? 대본, 분명 여기 있었는데? 아, 그거 내가 챙겼는데 네가 갖다 줄래? 아, 됐어 꼭 갖다줘 걔댈 오디션이라 없으면 안 돼 착해가지고 최영두 최영두 밴드 최영두 그니까 그만 용서하라고 예솔이 대본 찾으러 직접 왔더라 역시 우리 보나야 나 아까 걔 쇼하는데 귀여워 미치는 줄 알았어 돌아보고 싶으면 관심을 참았다 자랑이다, 쇼는 네가 하고 있구만 얼른 화해해 그러다 예쁜 보나 누가 채 간다 끊어 아줌마 지금 뭐하는 거야? 인수인계할 거 정리하는 거야? 무슨 성격이 LTA야? 둘째가 그러면 서둘러 사람이네 진짜 난 아직 사람도 안 구했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? 사모님, 손님 오셨어요 둘째 아드님 약혼여군 누구? 라헬이? 엄마 나 지금 알바 가는 얘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지금 라헬이 왔대 빨리 들어가 너 알바도 가지 마 정권 돌아다니다 야, 마주치면 안 돼 이 집에 너까지 있는 거 알면 탄이 진짜 끝나는 거야 알았어? 오늘 알바 가기 싫었는데 잘됐다 안녕하세요, 어머니 왔어요? 회장님 지금 안 계신데 탄이는 집에 없고 저 오늘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나? 저 보러요?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뵙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꽃 좋아하세요?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해요, 탄이 어머니 생각 많이 하나 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? 고마워라 근데 어머니는 상심이 크시지? 조금 당황은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은상이 어머니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치, 많이 놀라셨을 거야 근데요 어머니 학부모 회의 때 왜 은상이 엄마로 오신 거예요? 어 그날 은상이네 엄마가 사정이 생겨서 내가 대신 간 거야 은상이네 집이랑 잘 아세요? 잘 아는 편이지 전 탄이가 은상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맘이 안 좋거든요 좋아하긴 그냥 나랑 아는 사이라서 잘해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럼요 어머니 저 파우나 생각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정말? 고맙다 라헤라 너무 고마워 너 네가 우리 탄이한테 힘이 되어주면 하지만 너무 기쁠 것 같아 네 어머니 저 라헬이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은상이라네요 걔 왜 탄이 집에 살아요? 응 네 네 네 네 머리를 잘 알아둬 거예요 네 내 교복 어디 있어 교복이 없지 어딨냐고 버렸는데 쓰레기장에 지금쯤 타고 있지 않을까? 엄마가 사주신 건데 마음이 아프니? 가슴이 찢어져? 타니 집에서 그거 발견한 나는 어땠을까? 이 꼴 보니 기분 좀 풀려? 내가 쓰레기통 뒤지는 꼴 봐서 상쾌해졌냐고 뭔 소리야 나 모르니?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정부 딸이 사배자로 전화가서 졸부행세한 것도 돌겠는데 그 겁도 없는 정신나갔년이 내 약혼자와 연애를 해 이 정도 해코지로 내 기분이 나아질까? 너 같으면 나아지겠니? 뭐? 가정부 딸? 진짜 기가 막혀서 어제 잠이 안 오더라 넌 그 집에서 잘 잤니? 잘 잤겠어? 네가 왔다 가고 교복이 없어졌는데? 그래서 어쩔 건데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나아지는데 보자 야 여기 청소해봐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지금 뭐한 거야? 이게 어디서 이거 놔 안 놔?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우리 엄마 모욕해? 니네 엄마는 뭐 얼마나 훌륭하셔서 널 이따위로 가르치신 건데 너 좋은 말로 할 때 꺼줘 전화 까라고 네가 뭔데 갈아 말아야 내가 네 정체 다 까발리기 전에 그냥 졸부로 마무리할 기회 주는 거잖아 다 말해 안 무서우니까 내가 그 정도 가고 안 했겠어? 내가 폭로하면 너만 폭로하겠니? 김탄 서자 얘기까지 같이 할 건데? 최용도가 못 갔지? 왠 줄 알아? 걘 아예 깔 생각이 없거든 애초부터 근데 나는 못할 이유 있을까? 왜 내 일에 김탄까지 엮어? 그래야 네가 전학을 가니까 난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엔 둘 다 묶어서 추락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선택해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할 수 있을 거 같지?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 생각하긴 뭘 생각해? 자리 좀 비켜줄래? 너 어디서부터 들었어? 자리 좀 비키라고 안 들려? 화내지 마 나도 니들 진심에 엄청 상처받았어 내심 이 카드가 안 먹히게... 좀 조용히 해 너 차은상에 우리 집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어제 너네 집에 갔었거든 어머니 뵈러 어떤 어머니? 그날 네가 벌레 보듯했던 그 어머니? 나 너랑 우정은 지키고 싶었어 나 너랑 우정은 지키고 싶었어 근데 안 되겠다 그냥 친구 하나 더 잃지 뭐 내가 여자는 못 때리겠고 근데 마음속으론 나 너 이미 때렸다 나 짠 짠 나 너 나 나 나 나 너